안녕하세요 스승님. 응 그래. 기분 좋은가 보구나. 목소리가 날아갈 것 같아. 저야 항상 좋죠. 오늘이 디데이잖아요.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왜 그렇게 보기만 해? 역시 뻣뻣하시지. 가시죠. 오늘 우리가 심사한다면? 누구 뽑을까? 심사해서 맛을 봐야 알지. 맛은 무슨 맛? 어차피 고준형 추천하려고 버리는 쇼인데. 명장님한테 괜히 찍히지 말고 튀는 행동하지 마. 그래야겠지? 오늘도 난 딸너리인가? 이번엔 고준형씨까지? 그냥 가기나 해. 아이템itudes 말아서 약함이 어떻게 놓고 고마워에 대해서티실 연견될 것izi 상한대 이렇게 생겨반을 찍 Flex용잖아 여러분이 땡볶avor 조회사격을 입을 걷고 하는지 달침를 chronic음으로 주은영인 아 예 저 그게 아직 아 저기 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진영 지가 가져온 게 두부 맞나? 네 어제 제가 실수로 망친 못난이 두부입니다 지금 그걸로 요리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 맞습니다 오늘 제가 요리할 두부예요 안됩니다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예정대로 같은 재료를 써주세요 죄송하지만 꼭 이 두부여야 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래 두부가 맞기만 하다면야 문제 될 거는 없지 대신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 경연의 공정성을 운운할 수는 없어요 네 시작해 시작해 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